내먹어! 먹는 거 아니야! 루시 안녕! 벚꽃이 참 만개를 해서 정말 예쁘게 피었는데요. 이 벚꽃을 살짝 준비해서 레아한테 선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벚꽃과 함께 예쁘게 핀 개나리꽃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레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 한번 선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아! 뭐하고 있어? 레아야! 벚꽃 보여? 짜잔! 내가 주려고 이렇게 가져왔어. 자작기인 것 같은데? 이게 뭔가 쉽지? 짜자잔! 음! 자작기인 것 같은데? 아저씨는 먹는 거 아니야! 이거 먹는 거 아니야! 아나 예쁘지? 응 그래 응 그리고 그것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어? 아이, 맛있어 아비 예뻐, 리아야 아, 예뻐 아, 예뻐 아, 예뻐, 시 안녕 아이 예뻐 루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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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예뻐 아이 예뻐 루시 부끄러워 너만 보이는 두 눈이 뭐라고 설명할까 hey amen 우리의 정렬 우리의 정렬 우리의 정렬 우리의 정렬 그의 정렬 어머니 맛있어? 아구 맛있어 자 어머니! 콧물이야, 침이야 온아 오 오 그대와 함께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기만 하죠 지금 이 순간은 순간을 믿어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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